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에 배고프면 밥 먹고 치우고 끝났고 살면 살고 끝났고 사실 살았다 할 것도 찾아낼 수 없고 살고 있다 한 사실조차 찾아낼 수 없고 생각 속에서만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지. 저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들으면서 나랑 비슷하다. 그래서 뭐 더 다르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근데 또 법회 때 스님한테 말씀 안 드리면 제가 너무 서운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나라는 것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걸 굉장히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나의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걸 자꾸 붙드니까 이게 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그때 한 번 또 생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번 가행정진 때 가만히 제가 이제 법문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 나라는 것이 어리석은 도 또는 현명함도 그것은 그냥 현상이고 그냥 나 아 그래서 이게 불이구나 어떤 둘이 안 되는 딱 이 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또 스님이 지금 나 또한 그냥 방편이다라는 말씀이 뭐라고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막 알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스님 그게 뭔가요 그래 이게 나가 방편이겠구나 그냥 이전처럼 제가 막 분별하고 또는 막 정의 내리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저도 모르게 그게 내려놔시면서 아 그냥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오면서 스님이 약간 딱 하시는데 아 이게 딱이 더 맞겠다 저는 이 딱이란 말이 어 저 말이 참 마음에 든다 지금은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그냥 네 그렇다고 스님한테 일단 한 말씀은 드려야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딱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원종 법우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거의 깨어날 때쯤에 법에 관련된 꿈을 꾸고 되게 기분 좋은 꿈을 꾸다가 깹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날은 다 같이 기분은 좋은데 오늘 아침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오늘 아침에는 문득 제가 이제 깨달음의 궁극에 선 게 아닌가 굉장히 기분이 평화로운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꿈속에서 들었다가 문득 궁극이 어디 있어 지금 이것뿐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깼습니다 깼는데 평소에도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씩 버릇이 돼가고 있는데 별일이 없을 때는 약간 눈앞을 상방으로 이제 보면서 텅 빈 공간을 보면서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고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끔한 감각에 머물려고 하고 대체로 그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법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가다가 이제 약간 눈앞이 우애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선임 법문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듣다가 보면 다시 말끔해지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요즘 생활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제가 넉넉한 편은 아닌데 그냥 이전처럼 돈에 대한 집착이나 메인 생각 같은 건 거의 안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는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필요할 때 필요할 때가 되면 그러면은 그만큼의 금액이 그만큼의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이 반복돼가지고 이게 이것도 집착 없이 원하는 원했기 때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필요할 때 돈이 왜 들어왔는가 그 부분 말씀입니까? 네?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는 부분 말씀입니까? 예예 그건 알아서 뭐합니까? 그쵸. 예 그렇네. 저는 아까 다른 법원님들처럼 나도 아니고 딱도 아니고 오직 이것뿐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딱 오직 이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이거라는 상을 또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라는 하나의 상 즉 다른 생각은 아닌 거 생각은 아니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 눈앞을 이렇게 바라보면 맑고 그냥 텅 비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 굳이 편안한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예. 경계에 속지 않는다 이거죠? 예. 경계에 속지. 내가 경계에 속지 않았을 때에는 일체가 나죠.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말끔합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딱인 거죠. 느낌으로 말하자면 그죠? 예예. 그게 그렇게 꾸준히 가보십시오. 가면서 가다가 보면 들꽃도 보이고 산채도 울고 겨울물도 보이고 하겠지만 가다가 보면 가다가 보면 가다가 보면 또 다른 할 말이 있고 다른 공부 과정이 색깔이 다른 공부 과정이 펼쳐지지만 언제나 아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 그냥 이뿐인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냥 그냥 그럴 뿐이고 그냥 이뿐이고 앞도 뒤가 뒤도 없고 앞과 뒤가 없으니까 입 앞과 뒤도 없지만 입 뿐이라는 것조차 없고 그러나 모든 게 다 있고 뭐 이거 설명이죠 설명 그냥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손 한 번 들어도 되고 고개 한 번 끄덕 해도 되고 되고 안 될 것도 없죠. 실은 굳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이게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세상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나 세상이라고 하나 나라고 하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속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속고요. 자기도 모르게 아상에 속고 이제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치고 올라간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겠습니까? 가시밭길이 왜 가시밭길입니까? 분별에 따라가던 습관 그게 가시밭길이죠. 철저히 모두 다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마이크 조금만 떼주세요. 5cm 정도만 철저히 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가 그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민법우님 네 혹시 잠깐만요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네 제가 귀가하는 중에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집에 들어와서요 화면을 이제 켰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별거 없고요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좀 오늘 약간 신경쓰이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음 근데 거기서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한 20분이 지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잘 됐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번뇌적 보리 이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면서 음 갑자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치 이게 다지 뭐지 뭐하고 있지 이러면서 되게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어요 근데 음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게 약간 괴롭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아까는 이제 그 잠깐만요 그 계속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네 그것도 분별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계속 계속이 없죠 거기에 의미가 없죠 반복된다 이것도 없어요 네 그냥 해석이지 생각이지 판단이지 그죠 네 네 실제에 있어서는 계속도 없고 반복도 없어요 그죠 개가 속이고 반이 복이고 개가 반이고 속이 복이고 속이 복이고 계속 여기에 의미가 없고 반복 여기에 의미가 없죠 그냥 찰나에 낳은 뿐이다 네 맞아요 그냥 이 소리가 귀신 방귀씨 귀신 방귀씨 귀신 방귀씨라는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귀신 방귀씨가 어디 있어요 씨가 그래서 귀신 방귀씨와 같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귀신 방귀씨 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네 이름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귀신 방귀씨 네 근데 이 귀신 방귀씨가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럼 그와 같다 현실의 나툼이 이와 같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 말은 있는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면서도 뿅 하고 나타나서 할 거 다 하고 심각하다 하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 알죠 옛날에 이렇게 오락기 네 탁 잡으면 들어갔다 또 뿅 나오고 또 뿅 나와서 한 생을 살다가 또 죽죠 속 들어가죠 그리고 또 저쪽에서 또 뿅 튀어나오고 네 또 탁 치면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났어 그럼 딴 데서 또 톡 튀어나오죠 음 근데 그게 인생이라 할 게 뭐 있나요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에 배고프면 밥 먹고 치우고 끝났고 살면 살고 끝났고 사실 살았다 할 것도 찾아낼 수 없고 생각 속에서만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지 네 반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말해주세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구나 라고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반복 반복 반복하는구나 라고 하시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 그랬죠 네 아 그거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아까 전에 한 7시쯤인가 근데 그때 아 빨리 막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되게 기다리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매일 이제 막 며칠 남았으면 뭐 3일 남았으면 아 빨리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까는 한 시간 남았는데 물론 제가 바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 빨리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약간 되게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거의 제가 그래서 저는 내가 내가 갈구하고 있네 이 생각을 혼자 했는데 되게 신기한 나름대로 경험이었던 게 저는 살면서 갈구했던 게 없거든요 갈구한다는 말은 그냥 책에 있는 말이고 사전에 있는 말이고 그렇게 그게 현실로 제 생에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갈구하는 게 있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이 좀 살았다 그럴까 좀 남들이 보기에 그런 얘기들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어 원하는 게 있었어 이러면서 좀 약간 좀 인생에 어떤 신기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음 음 그랬습니다 갈구하는 것 그래서 저 네 갈구하는 것 이것밖에 없잖아요 음 네 이게 나잖아 그죠? 갈 갈이 나고 구가 나고 하가 나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네 법회를 이룬 연유 이게 나죠 그냥 이뿐이죠 희한하죠 뿅뿅뿅 이렇게 뿅 나타났다 사라지고 뿅 나타났다 사라지고 뿅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을 때 조차도 나타났다고 할 수도 없고 분명히 분별은 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그쵸? 이게 현실이죠 네 그리고 그게 재미가 있는데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는데 막상 아무 맛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재미있다고 할 거리가 남아야 재미있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의 자리 이 자리 뭐 그런 말을 쓰면 에서 보면 뭐다 하면 뭐가 아니다 뭐다? 뭐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재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렇다? 하면 그렇죠 이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있다 하면 없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그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근데 재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동시에 떠올라요 그래서 재미가 있기는 어디 있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재미가 있어 약간 이 생각이 갑자기 동시에 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지 밥을 아침을 먹어서 배 부르다 하려고 보면 배가 고파 점심때가 돼서 그러면 배가 부른 게 맞아 고픈 게 맞아 그냥 고팠다 불렀다 고팠다 불렀다 고팠다 불렀다 몇 번 하고 나면 우리 다 살았다 이제 죽자 죽어야 되지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픈 게 맞을까 안 돼 배가 고픈 게 맞을까 불은 게 맞을까 응 응 응 있다 하자니 없어 또 없다 하자니 있어 또 없다 하자니 있어 말이 끝이 안나 분별로는 끝이 안나 그래서 결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도에서는 결론을 내린 법문은 하나도 없어요 무유정법이다 법 없다 이러고 결론은 이거다 라는 거 없어요 색적시공 공적시색도 방편설이지 결론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이렇게 따오면 그 분별에 떨어진 거죠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분별에 떨어진 거죠 이다 라고 집착하면 말이에요 하나도 정해진 법이 없는데 어느 법은 이거다 이게 맞다 할 수 있을까요 손바닥에 마주치면 소리가 났을 뿐 소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도 말하죠 소리는 났는데 소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공부가 잘 안된다 괴롭다 하면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서는 절대로 못 벗어난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분별에 집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앞뒤 없이 이 앞뒤 없는 여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다른 수가 없다 그래도 늦게까지 일하고 오셔서 늦게 참여하셔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그 아까 현윤보부님 손 드셨는데 이제 안 들으셨네요 여기 문자를 남겨 놓으셨는데 금강경 초둑글은 걸식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으셨으니 걸식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으셨으니 초심을 지키시는 수행계율 평상심을 지켜 내심을 이름이 아니실까 합니다 아닙니다 또 여기 교학자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분별 판단한 거죠 현윤보부님 계십니까? 혼자 알아서 공부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가는 지옥을 면하지 못합니다 무슨 금강경 초둑글이 걸식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으셨으니 걸식하는 행위로 언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으셨습니까? 몇 년간 고행도 했고 그래도 못 깨달아서 지쳐서 나무 아래 가 있다가 깨달음이 찾아온 거지 이게 언제 이 석가모님께서 걸식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으셨나요? 아닙니다 초심을 지키시는 초심이 뭔데요? 초심 초심을 지키시는 수행계율 계율은 사람들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계율이 법은 아닙니다 초심을 지키시는 수행계율 평상심을 지켜 내심 이건 또 말도 하나도 안 되는 소름이다 이건 무슨 초심을 초심이 어디인데 무엇이 초심인데요? 그리고 초심을 지키는 수행계율 평상심을 지켜 내심을 수행계율하고 평상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도 말도 안 되고 순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로써 써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얼굴을 숨기셨네요 그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공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옥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사라지면은 그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마음의 감옥이라는 건 고정관념인데 이런 글 올려놓고 그 무슨 뭐 누가 뭐 뉴욕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런 공부 시간에 그런 잡담하시고 그런 거나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게 머리로 적당하게 하고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머리로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 가면서 그걸 공부라고 하고 그러는 거 하고 또는 이 십만팔첼리 먼 공부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괴로움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시라고 하면 나는 안 괴롭습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실지 모르니까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겠다고 해야 뭐가 뭐가 돌아가지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찌 할 수가 없고 음 공부 그래도 그동안은 공부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인데 공부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다음 시간부터 참여 안 하실 수 있겠네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실 분들 다 하셨나요 뭐가 딱 한 분 더 손 드셨네요 딱 하니까 마지막으로 남 남버부님 잠깐 하시고 법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남버부님 남버부님 지금 손 들고 계시네요 음소거 해제하시구요 음소거 해제하시구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구요 네 저는 그냥 생활 속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려구요 생활 속에서요 네 제가 운전을 하는데 네 어제 그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네 옆 차선으로 오던 차가 네 갑자기 저한테 돌진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그걸 피하고 나서는 네 저도 못 저도 제가 쌍소리가 확 나오더라구요 네 쌍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피하고 나서 피하고 나서 그 차도 가고 보니까 음 내 차 안에는 나 혼자 있었어요 네 나 혼자 떠들고 네 나 혼자 나를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구요 그런 그 그런 일을 그냥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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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혼자 해석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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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해롭히고 뭐 그러고 살죠. 그리고 저기 그 지팡이가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어서서 잘 걸을 때까지는 지팡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나를 쳐다보면서 나 한 일처럼 혼자 웃으면서 나를 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지팡이 필요하니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차 그것도 나죠. 나의 범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나간 차도 나고 욕도 나고 웃는 것도 나고 뭐 살다보면 욕도 좀 하지 뭐 욕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욕을 했어도 아 욕뿐이구나. 천상 천하의 유욕 독존이구나. 그러면 분별에 안 떨어지면 유욕 독존인 겁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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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나 아니요 한 거나 법회를 이룬 연유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워낙에 그 말 뜻의 의미에 떨어져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금강경 초둑글은 걸식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글 남겨놓고 어디로 사라지신 이 부부님처럼 이러고 우리가 사는 습관 때문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딱 자꾸 제가 여기를 두드리네요. 여기 앞뒤가 어딨고 좌우가 어딨고 선악이 어딨고 좋고 나쁘고 편안하고 불편하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